선정합니다 여러분 56명의 애국지사님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들처럼 저희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열심히 뛰었던 분들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옥중생활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애국지사들입니다 56명입니다 이분들에게 힘내라고 여러분 태극기의 깃발 반짝들과 감성을 쳐 감성을 쳐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회사가 있다 보니까